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금년도에 발생한 소득세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죠. 특히 CRT나 Private Foundation 등의 자선기관을 활용한 소득세 절세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케이스로 진행하는 그런 건들도 많이 있는데요. Charitable Remainder Trust, CRT라고 하죠. 이건 트러스트를 세워서요.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이 트러스트로부터 배당금을 받아가고 이후에 남는 자산을 자선기관에 옮김으로써 소득세도 줄이고 기타 여러 혜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예전에 준비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CRT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공유하고 싶은 사항들 중에서 특히 내가 이 트러스트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후보자인지 나에게 이 CRT가 충분히 혜택을 주는 제도인지를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CRT라고 하는 자선기관 트러스트를 활용한 절세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소득세를 줄이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을 줄임으로써 소득세를 적게 내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반면에 급여생활자들의 경우라면 유리지갑이잖아요.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예컨대 내가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그걸 통해 세금을 줄인다는 것 결국은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써서 적은 돈의 세금을 줄인다는 게 어불성설일 테니까 결국은 내가 바깥으로 지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자선기관을 활용한 공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자선기관으로 옮기는 금액은요. 소득공제를 받지만 여전히 그 지출을 바깥에 한 게 아니고요. 자선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내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자선기관에 나의 자산을 다 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쉽고요. 또 일부라도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CRT 자선기관 트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내가 스스로 자선기관 트러스트를 세워서 돈을 이쪽으로 옮기면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제 진행 과정이 단순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논의의 목적상 단순화 시킨다면 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고요. 밖으로 이 지출이 세어나가는 게 아닌 그런 상황이지만 이와 같이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세금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트러스트로부터 나와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또는 뭐 10년, 20년 등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소득을요. 이 트러스트로부터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서 이 CRT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당해의 소득세를 줄이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Highly Appreciated Property 즉 가치가 많이 올라간 자산이 있는데 이걸 조만간 매각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분들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내가 또는 나와 내 배우자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요. 반드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일 텐데요. 자선활동에 대해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당해의 소득세를 줄이는 거는요. CRT라는 것은 미래에 기부하는 거잖아요. 즉 이게 당장 자선기관에 기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트러스트를 세워서 자산을 이 트러스트로 옮기고 이 트러스트로부터 소득을 내 라이프타임 동안에 내가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난 뒤에 남는 금액을 자선기관에 주는 거니까 사실 기부면에서 보면 미래의 기부에 대한 약정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부금 공제는 금면에 당겨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미래 기부 약정으로부터 당해 소득세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소득이 많이 나와서요. 그런 분들이라면 CRT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가치가 올라간 자산이 있는데 이걸 매각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CRT라는 것 자체가 자선기관입니다. 면세기관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CRT가 소유하는 그런 자산을 매각할 때는요. 양도소득이 발생할 텐데 이건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세기관이니까. 그러니 누군가가 예를 들어 내가 가치가 많이 오른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 이걸 현금화해서 조금씩 내 은퇴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양도세가 엄청나게 많을 테니까요. 이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CRT를 세워서요. 자산을 여기로 옮겨서 그 이후에 매각을 하면 양도 차익이 얼마건 간에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또 내가 매년 트러스트로부터 받아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조금씩 세금이 발생할 테니 전체적인 그 세금 혜택은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이런 자산을 가진 분들이 CRT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와 내 배우자의 라이프타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CRT가 면세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면세기관으로부터의 혜택을 활용해서 여기 들어간 자산으로부터의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 트러스트로부터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또 원할 경우에는 내 자식의 라이프타임까지도 포함해서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받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선 목적 또 기부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예컨대 내가 만약에 자선 활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금을 줄이고 어떤 상속을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요. CRT는 적합한 솔루션이 아닐 겁니다. 물론 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떤 나의 유산, 레거시를 다음 세대로 남기고 상속을 한다는 것이 반드시 돈, 어떤 자산을 남기는 것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흔적을 남긴다는 면에서 이게 크건 작건 어떤 자선기관을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 그로부터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다음 세대를 위해 충분히 유의미한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어떤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내가 자선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CRT 제도를 활용했을 때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네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바로 The Very Best Candidate 이 CRT의 가장 좋은 캔디데잇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이 CRT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 네 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CRT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전히 효용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Second Best, Third Best Candidate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아까 두 번째 조건이었던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걱정되는 사람 이런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걸 충족하지 않고요. 말하자면 이런 자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현금을 트러스트에 넣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CRT는 안 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간단히 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건 이 CRT의 현금 흐름면에 있어서의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툴인데요. 65세의 남편 그리고 또 60세의 부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이 CRT에서 내가 인컴을 받아가는 그 기간을 이 두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즉 더 오래 사는 분이 돌아가시는 데까지고 그 기간을 30년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가정은 뭐냐. 내가 현금을 직접 넣는 겁니다. 내가 하일리 어프리시에이트된 그런 부동산 이런 가치가 많이 오른 그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겨서 매각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00만 불짜리의 현금을 그대로 넣는 거니까 여기에 베이시스도 역시 100만 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10%의 수익을 가정하면요. 넣었을 때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는 건데 이때 모두 발생하는 이 현금 흐름 면에서의 비교를 보면 이 Current Strategy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했을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분들이 가져가는 현금 흐름 면에서의 최종 현금의 흐름이 990만 불이 나온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CRT를 만들었을 경우에 받아가는 현금 흐름이 1070만 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략 한 80만 불 정도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현금을 넣는 게 아니라 1070만 불이 나오고 대략 한 80만 불 정도의 차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현금을 넣는 경우에도 이만큼의 어떤 혜택을 CRT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내가 이 CRT에 넣는 그 자산이 현금 자산이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던 가치가 많이 올라간 자산을 CRT로 옮겨서 매각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말하자면 100만 불짜리의 부동산 자산인데 이 원가가 10만 불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넣었을 때는요. 비교를 해보면 가치의 차이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에는 현금 흐름에서 810만 불을 이 부부가 30년에 걸쳐서 가져가는데 반해 CRT를 했을 경우에는 1070만 불이니까 훨씬 더 200만 불 이상 더 늘어나는 현금 흐름이 된다는 거죠. 결국 CRT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더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가치가 오른 자산을 트러스트에 넣고 매각하는 경우가 CRT 혜택을 누리는 면에서 가장 좋고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을 넣더라도 CRT를 통한 혜택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겠죠. 그렇다면 이제 CRT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누구냐 하면 그때그때 세금만 줄이고요. 돈을 빼서 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100만 불짜리 주식을 가진 분이라고 하죠. 10만 불을 투자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가치가 올라서 100만 불이 됐는데 양도세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찾을 만큼 예를 들어 당장 금년에 20만 불이 필요한데 20만 불어치 주식을 내가 가진 상태에서 팔면 양도세가 나오니 이걸 CRT에 넣고 그 뒤에 바로 CRT에서 매각한 다음에 다시 그 돈을 배당으로 가져가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슨 CRT가 요술램프도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도 안 될 뿐더러 세금도 줄지 않고 또 기부금 공제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CRT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 즉 내가 CRT를 하는데 좋은 후보자인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의 장점을 또 언급한다면 이 CRT는요. 정확하게는 CRUT 유니트러스트인데요. 한 번 설립하면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금년에 CRT를 설립하고요. 내년, 후년 또는 10년 뒤 그 뒤에도 내가 이 트러스트에 추가로 자산을 넣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나의 배우자 그리고 원할 경우 내 자녀의 라이프타임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이들의 생애 동안 한 번 설립된 CRT는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요약하면 첫째, 내가 나의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나만의 면세기관을 만들고 둘째, 나와 내 가족이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면세기관을 통해서 택스프리로 자산을 불리고요. 이로부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 가족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화 작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굳이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CRT 설립을 고려해도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소식 나에게 CRT가 적합한 솔루션인지를 평가하는 데 대한 간단한 정리 마치겠습니다. 앞서 준비되었던 CRT 개념에 대한 소개 영상과 함께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ont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